부산경찰청과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스토킹 범죄에 노출된 여성에게 민간 경호원 지원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해 접근이나 연락,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했을 경우인데요. 민간 경호원은 2인 1조로 피해 여성을 경호하고 위협이 계속되면 경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5개 민간 경호업체 소속 경호원 14명을 우선 배치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시범 실시 후 내년 확대 시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